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.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잠정 휴관을 종료하고 부분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술관의 이번 제한적 관람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시간대별 관람 인원 제한과 관람객 명부 작성, 발열 체크,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진행합니다. 제한적 관람과 함께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 장욱진을 찾아라를 개최하며 5월 중 장욱진의 대표 작품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전시를 새로 기획해 선보일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경기 문화의 날 주간에 양주 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양주 숨은 그림을 찾아라와, 푸드 페스티벌 장욱진의 식탁으로의 초대, 넷가에 인공해변을 조성한 양주 플라주 등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미술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향유하지 못한 시민들의 지적,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, 코로나19 감염증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제한적 관람을 진행하는 등,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.